선수 자랑 선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레드 선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꽃의 꽃? 김춘수의 꽃? 네 무엇일까요? 시인은? 네 맞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4학년 선수들이라면 국어시간에 한번쯤 접해봤을 시 작품인데요 여러분에게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귀중한 어떤 물건이거나 소중한 누군가라는 대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6송의 꽃이 있습니다 저마다 모습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멋진 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꽃들 중에서 하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레드 2학년 공개점 정서윤 선수입니다 정서윤 선수는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처음 정서윤 선수를 만나서 첫 수업을 했을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안 좋은 사람이었죠 수업시간에 졸고 단코치 앞에서는 웃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하지만 지금은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함께 있을 때 평소에 잘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2학년 동급생이 없어 힘들고 많이 외로울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는 모습은 레드 선수들에게 멋진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서윤 선수에게도 친구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서윤 선수는 특히 1학년 후배들과 같이 있을 때 정서윤 선수가 가진 따뜻함과 정서윤 선수 내면에 있는 빛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정서윤 선수는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선배입니다 처음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이 낯설 수 있는 1학년 여선수들에게 정서윤 선수는 그들에게 최고의 말동무이자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연합으로 갔었던 저번 전주 만류여행 때 1학년 선수들을 잘 다독이고 중재도 잘하며 함께 어울려 놀며 멋진 리더십을 보여준 좋은 언니였습니다 만약 정서윤 선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1학년 여자 선수들이 이만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서윤 선수가 이렇게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코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임 담임 코치님 주셨던 다운 코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다운 코치님과 일면식도 없지만 저는 정서윤 선수를 향한 다운 코치님의 헌신과 눈물에 대해 들었고 그것이 정서윤 선수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절대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서윤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선수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학교 일들 학교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리더마인드를 만들어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서윤 선수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심력도 더 채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운 코치로서도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서 소개한 시 김춘수의 꽃의 마지막 연을 낭송하면서 이양양 선수 자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정서윤 선수 네 정서윤 선수 어디있나요? 네 코치님도 우리 서윤이한테 이런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